스테이크가 얼마나 들어왔을까 볼까 왜 안되지? 됐다 쇠가 좀 많이 좋은 거 같으니? 이제 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리누 입니다 하하 지금은 점심시간도 아니고 애매한 시간인데 스테이가 보고싶어서 왔어요 온라인 수업 포기하고 오빠보러 왔어요 오오오오오오옭 안돼요 그건 둘 다 같이 틀어놔요 오늘은 간단하게 Q&A 시간 Q&A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리누에게 궁금하거나 궁금하다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는 또 이제 먹으면서 질문을 한번 받아 볼게요 이거 그 뭐라 해야하지 치즈스틱? 아닌데 어쨌든 여기 다 치즈로 되어 있는 빵이에요 빵 음 어제 몇시에 잤냐고요 운동하고 한 새벽 1시 반? 2시? 1시 반, 2시쯤에 자는데 맨날 잘 때 뭐냐 잘 때 자꾸 막 잡생각이 이렇게 막 나가지고 잠을 빨리 자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보면 아침이더라고요 그쵸? 착한 어린이는 빨리 자야 합니다 운동 몇 시간 정도예요? 음... 30분 정도 할 때도 있고 막 2시간 넘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운동 루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30분 하는 날은 좋아요 30분 하는 날은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시간도 금방금방 가고 재밌는데 막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얻기로 한 거라서 그냥 그랬는데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시간도 빨리빨리 가고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 때 추천하는 운동은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 때 추천하는 운동은 오늘 질문만 엄청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겠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 때 추천하는 운동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 때 추천하는 운동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좀 먼저 기르세요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하는데 꿀팁 알려주세요 다이어트는 요런 거 먹으면서 하시면 돼요 탄수화물 아 장난이 아니고 어... 뭐 간헐적 단식하면은 막 이런 거 드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7시에 7시 6시 반에 먹고 7시 8시 9시 11시 11시 12시 어... 한 16시간 공복을 준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간헐적 단식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간헐적 단식 각인가 알겠는데 생각보다 한 저녁 10시, 11시 때문에 엄청 배가 고파진단 말이죠 이거 효과요 이거 효과요 그거 효과 하루 이틀에서는 안되고 진짜 한 2,3주 하면은 효과 진짜 딱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 방송 같은 거 하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이게 왜냐면은 밥을 샐러드 같은 걸 챙겨 먹을 수 있는 이제 먹기는 힘드니까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붓기가 빠져요 거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참으면 붓기가 빠지고 2주 차부터는 진짜 살이 빠질 거예요 오늘의 TMI는 무엇입니까? 음...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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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늘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TMI가 안 생겼는데 잠깐만요 어... 아! 저 전동 칫솔 사가지고 굉장히 상쾌해요 입안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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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혼자 했어요? 아니면 멤버랑 했어요? 어... 저는... 운동은 원래 개인플레이죠 하... 하... 운동은 개인플레이 하... 최근 삶의 질을 높여준 물건 어! 제가 베개를 바꿨거든요 베개를 바꾸고 나니까 이게 오... 한 번 잠들면 진짜 그냥 눈뜨면 다음날 아침이에요 완전 짱 진짜 대박 그거 한 번 자기가 잠에서 자꾸 깼나 하시는 분들은 베개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다섯살 한지성 아니면은 한지성 다섯명 한지성 다섯명 한지성 다섯명 다섯살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우울할때 이겨내는 방법이요 모든거에서 손을 놔버립니다 모든거에서 손을 놓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이대로才을 당하는 큰일 나겠다라고 싶은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안되겠사 하고 중신차리고 하면되요 모바일카트 오... 저 그거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거 네, 이거 모바일 커트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치즈 케이크 대 크림 케이크 크림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말씀하시는 거죠? 크림 케이크, 치즈 케이크도 좋고 크림 케이크도 좋고 다 좋아요 케이크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저 수업 듣고 올테니까 점심시간까지 잠깐만 재밌는 얘기 하지 말아봐요 잘 갔다 와요 동생들이 삐졌을 때 확 풀어주는 방법은 삐지면 그냥 냅둬요 삐지든지 말든지 삐지면 지 손에지 내 손에인가 삐지면 아니에요, 이거 먹방 아니에요 오늘 먹방 아니에요 Q&A 시간됩니다 제가 오늘 먹방이라고 안 썼잖아요 리노 전화가 중간에 깨우면 어떻게 돼요? 저 중간에 깨우면 뭐 없는데 깨웠다 때려봐요 나 이민호는 스케줄 이민호의 직캠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어? 저는 직캠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직캠이 정말 진짜 그냥 굉장히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다 그냥 계속 저만 찍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라던가 그런 걸 지켜보면서 보완을 한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켜봅니다 다른 애들 것도 봐요 째려보기만 하는 거 맞음 째려보고 다시 잘 거예요 잠결에는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보고 음 그냥 다시 잘 거예요 D9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제 머리가 초심을 찾았습니다 일찍 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어... 일찍 잔다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일찍 자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니 시간상으로 보면 늦게 자는 건데 일찍 자는 거예요 짠! 새로운 빵 이거는 초코 초코가 붙어있어요 초코 앞에 음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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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중 2명만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누굴 데려가고 싶냐 초코 초코 파국 아니냐고요? 맞아요 맞아요 파국이에요 이거 그래서 궁금하려나요 어떻게 될지 여행 가가지고도 헬스하고 있겠지 장빈이랑 닉스 요리 먹어봤냐고요? 먹어봤죠 브라우니 해줘가지고 브라우니도 먹고 쿠키도 먹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승민이 피곤할 때 여긴 리놀이방이니까 제 편을 드세요 제가 피곤할 거예요 좋아하는 고양이 행동은 뭐예요? 고양이 행동? 괜히 와서 쭉 치고 도망갈 때 오늘 뭐 먹을 예정이야? 일단 점심은 이걸로 때우고 저녁을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아직 요즘 막내 팔이 점점 굵어지고 있는 것 같 굵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굵어지는지 보자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길래 네 뭐 굵어질 대로 굵어지면 뭐 뭐 뭐 뭐 린누야 일찍 일어나는 비결이 뭐야 일찍 일어나는 비결 알람 알람을 5분 간격으로 맞춰놔요 알람을 5분 간격으로 맞춰놓으시고 죄송해요 야야야 암기 기억나려고요? 당연하죠 셰큐 잠깐만요 노래 틀리고 해봐야겠다 1, 2, 3 앨범 어디갔지? 여기있다 이거 프리엘인가? 아 이거 프리엘인가? 어? 이거 아닌데? 아니 근데 왜 콘서트에서 하면 기억이 나는데? 무대 체질인가 보다. 무대 올라가면 다 기억난다. 뭐야 이거? 소리가 왜 나? 아예 한 번 들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딘지 까먹었네 빠른 부분은 리노를 오빠라고 불러야 해요 친구라고 해야 해요 오빠라고 하세요 공차 원픽 그거 초코 스무디 애플 추가해서 먹어요 꿀맛 리노 잘생김의 비결은 제일 잘생김의 비결은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최고지 애플을 추가해서 먹는게 아니고 펄 추가해서 먹습니다 제 취미 취미 저 자전거 사서 자전거 타요 자전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 아니 티셔츠래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디저트를 왜 티셔츠를 입었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는 단거 대부분 다 좋아하긴 했는데 잘 안먹어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아하고요 자전거 자전거 앞바퀴 들기 가능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아직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는 편은 아니어서 근데 자전거를 샀는데 잘 아직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잘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고양이 말고 키우고 싶은 애완동물은 어 저 그거 그그그 도마뱀 도마뱀 키워보고 싶어요 도마뱀 키우는 스테이 도마뱀 이름을 키우면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고요 뭘로 지을지 도마뱀 그때 돼서 스테이한테 추천받아 볼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어? 저도 그거 먹어봤어요 뽀드득 그릴 수세지빵 당연히 먹어봤죠 고양이가 먹으면 어떡해? 고양이가 도마뱀? 아닐걸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은데 순이둥이는 좋아하는 향? 싫어하는 향? 좋아하는 향은 대부분 다 좋아해요 웬만한 향은 다 좋아하는데 향수를 샀었는데 그 냄새가 분명 굉장히 괜찮았는데 한국 와서 돌아와 보니까 뭔가 제 취향이 아닌거에요 한 두번 뿌렸나? 그래서 용보기를 줬어요 그래서 용보기가 그거 뿌릴 때마다 그 냄새가 진짜 독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용보기가 그거 냄새 좋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아 이거 너무 심한데 한지상 외교 버티기 서창빈 외교를 버티기 차라리 서창빈 외교를 버티죠 왜냐면 개껏 많이 봤으니까 이제 눈과 귀가 적응을 했거든 좀 힘들긴 한데 제 아이스크림 픽은 제 아이스크림 픽은 음 어떻게 생각하게 된거야 그때 제가 살던 동네에 태권도 학원이랑 특공무술학원이 있었는데 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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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요 친구들도 다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그 특공무술을 다니게 됐는데 그걸 이렇게 다니다가 제 시간대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관장님이랑 혼자서 막 호신술하고 호신술을 배운 것보다 호신술을 당했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흉기를 든 사람 제압하는 방법도 배우고 근데 실전에서 절대 못 써보는데요 근데 이게 인생 2회차 같다고 해본 게 이렇게 많냐고요 음 아닌데 아 해본 게 많은가 현진이한테 뽀뽀받기 승민이한테 뽀뽀받기 아 난감하네 읽으면 안 되는 걸 읽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음 음 음 차라리 제가 서창빈한테 뽀뽀를 하겠습니다 흠 다른 멤버들 브이라이브 모니터 하나요? 네 가끔 심심하면 합니다 이게 알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보다가 음 오케이 다른 걸 봐야겠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다른 걸 하고 있다가 이게 볼 때도 있고 애들 하면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쭉 보고 있지는 않고 어 뭐야 최근에 멤버랑 있었던 에피소드 있어? 뭐야 에피소드 지금 저희가 음 연습을 하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식당이 생겼는데 거기에 다들 빠져있어가지고 흑 짱 맛있지롱 흐 짱 맛있지롱 흑 흑 짱 맛있지롱 흑 짱 맛있지롱 흑 짱 맛있지롱 흑 짱 맛있지롱 우리끼리 이라는 아이스크림이 나온거에요? 그런게 있어요? 나는 처음 보았다. 승민이한테 사랑의 듣기 미션 해요. 전화로? 사랑해. 디노야, 스테이를 지금 한눈팔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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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되지. 크로스핏 자세히 설명해달라고요? 크로스핏, 크로스핏? 응, 크로스핏. 근데 주변에서 크로스핏 한다고 하면은 다들 엄청 말리더라구요. 이렇게 힘든거 왜 하냐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진짜 하시는, 진짜로, 크로스핏 분들은 정말로, 엄청난 무게를 들고 하시는데,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게 무게를 조절한다든지, 세트 수를 조절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쉽게 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재미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기초체력 없으면은 안될 것 같고, 음, 재밌어요. 그 뭐랄까, 그거를 성공했을 때, 짜릿함? 응. 어? 카트 혼자 하나요? 멤버들이랑 하나요? 제가 용복이, 그거 어플 다운받으라고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아이, 제 상대가 안됩니다. 너무 쉬워. 홈트 해 봤냐고, 홈트 자주하죠. 요즘에, 홈트 자주 하는데, 홈트는, 그, 면목 운동으로 많이 하고, 집에 덤벨 같은거 좀 사가지고, 덤벨 들거나, 그렇게 합니다. 또, 층간에 숨은 방지 댄스 그거 해보셨어요? 약간 힘들더라구요 활동중 가장 좋아했던 옷스타일은 다 이쁘지 않아요? 다 이쁜데? 바람 바람 그 실크인가? 무슨 셔츠를 해야되지? 다 이쁘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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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갔나? 안되는데? 햄버거랑 마라탕 뭐 시켜먹을까? 점심으로 마라탕을 먹고 저녁으로 햄버거 먹는거 어때요? 스키즈 브이라이브에 댓글 남겨본적 있다? 없다? 있다 있지롱 실시간 강의 거리고 왔는데 교수님한테 핑계될 말 추천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다 그래요 좀 그런가? 댓글 읽힌적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댓글을 얼마나 이렇게 보내야 읽어주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참 오래 있다 오는구만 세 번 갔다 그래요 세 번 댓글을 읽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그 그 그 그 읽혔어 읽혔어 우리가 이렇게 읽히려고 노력하냐? 아휴 최대한 많이 읽어볼게요 제가 순둥돌이 이름을 어떻게 찍게 된거야? 순둥돌이는 순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너무 너무 활발한 친구여서 조금 순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순이라고 지웠고요 둥이는 순이 둥이 어? 순둥? 오케이 둥이로 하자 해가지고 둥이가 되었습니다 민호야 왜 요즘 반지 아껴? 반지 끼고 춤을 추면요 아이들 이렇게 막 이런 동작이 있어요 이런 동작이 있거나 그럼 굉장히 아파요 아휴 아파가지고 못 끼겠어요 나 한 번도 안 끼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안 끼게 되고 이민호 내 댓글 안 읽으면 나랑 결혼 읽었지롱 민호가 장난치면 제일 잘 받아주는 멤버는 누구야? 제가 장난치면 잘 받아주는 멤버라 다 잘 받아주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받아줄 때까지 막 하거든요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점심 이거 먹고 있습니다 오 카트라이더 하는데 나중에 저랑 같이 카트라이더 해요 어? 근데 그 랜덤으로 돌리다보면 언젠간 만나겠죠? 요즘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 맛있게 먹은 음식 음식 음식은 항상 감사하게 뭘 먹든 간에 잘 먹고 있습니다 과제 하느라 밤새웠는데 랜덤 얼굴 보니까 좋아요 밤을 새셨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시겠는걸 화이팅! 화이팅! 이 카트 브론즈 다 브론즈라뇨 아 아 제가 창빈이도 아니고 정말 아 브론즈 아닙니다 아 제가 원래 근데 게임을 별로 안하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아니야 근데 또 한동안 또 막 하다가 또 요새는 또 막 하진 않아요 근데 브론즈는 아니에요 요즘 보는 드라마 드라마는 요즘에 안 보고 있고 음 드라마는 안 봐요 네 드라마 추천 해주세요 드라마 추천 아 부부의 세계 아 아 유명하긴 했지 아 아 아 아 아 못하는 멤버들 모아서 깜방해줘 아 그때 보셨잖아요 아 아 아 아 그때처럼 될 거예요 네 젤리 좀 그만 먹으라고 해줘 젤리를 너무 좋아해서 젤리 맛있죠 젤리 맛있죠 젤리 맛있죠 근데 젤리 맛있나 젤리 현진이가 젤리 엄청 좋아하는데 아직도 R2때 그 실력인가요? 제가 그 게임을 그 R2때 끝나고 한 두세 번 더 해봤나? 근데 친구랑 했는데 1등 했어요 저는 좀 한참 전에 해줬었지만 친구가 좀 잘해줘서 그 이후로 또 안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가장 못하는 멤버 누구야? 고양이들 까미 만난적이냐구요? 까미? 까미 만난적 없을텐데 왜냐면 까미는 동쪽에서 살고 순이 둥이 돌인 서쪽에 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요 용복이한테 다 해달라 안 돼요 안 돼 이거 편집 편집 여기 편집 아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얼마전에 그 슬기로운 깜빡생활을 다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의사생활도 봐야지 했는데 안 보고 있었네 흠 그러면 이제 딱 그 뭐냐 질문 5개 정도만 더 읽고 저는 수업을 하러 가야하기 때문에 기린 좋아하세요 기린 동물들은 거의 다 좋아합니다 네 기린 좋아요 볼게요 컴백 스포해줄 이비는 꼼꼼 컴백 스포람 컴백 스포람 멀겠다 이건 뭐지? 재생하는 것과 하트 밑에 있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지? 벌레 잘 잡아요?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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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벌레 잡는게 기분에 따라 다르다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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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니랑 카페 안가요? 카페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카페 가는데 커피만 시켜가지고 나와요 뭘까? 무슨일이지? 맛있어 스피커 보내줘? 그래 여보세요? 맛있어? 나도 맛있다니까? 뭐 먹는데? 난 한이 먹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어 난 뭐 한이 맛있게 먹어 응 허창빈이 더 나왔네 근데 창빈이의 tmi 햄버거를 먹고 있다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을 참는거로 알려줘 다이어트 할 때는 배고픔을 참으시면 안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배고픔을 참으시면 안됩니다 이게 따뜻한 물을 먹거나 단백질 쉐이크를 먹거나 해서 너무 배고프지 않게 하세요 그게 오래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리노리방에서 리노가 내 댓글 세번 읽어줘 아 이제 한 번 세 개만 더 읽어볼게요 아 오늘은 정수기 안올려 안올려요? 아 정수기 정수기가 정신을 잘 안나 봅니다 나비 이거 뺐다 이거 이거 그때 배우고 애들이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게 되었죠 사랑해 화살 사랑해 화살 사랑해 화살 Roberta 회로 쏘는 건가 집에 병아리가 태어났다고요? 병아리? 닭을 키워요? 집에서 닭을 키운다 집에서 닭을 키운다 캡처 타임? 그래 볼까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 둘 셋 셋 에쭈 에쭈 볼코? 응? 저도 리노리병을 더 하고 싶지만 제가 수업이 있어서 수업도 열심히 하고 저는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보컬 수업이에요 보컬 수업 그럼 바이 아 맞다 새벽 앞부분 안무 그거 안 까먹어 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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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즐거웠습니다 빵도 다 먹고 느낌 남긴 했는데 딱 20분에 20분에 갈거에요 제가 10분 동안 얼굴을 구경했어요 앞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막 귀 뒤로 넘어와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막 떠가지고 음 음 10 뭐 이렇게 2 2 2 20분 이당 안 이러한 여기저기 1 2 4 5 4 4 5 5 감사합니다.